또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새로 의화원에 들어온 아이냐 예 장덕어른께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내 희락전에 보낼 꽃을 가지러 왔다 희락전이라면 수백현 공지님께 보낼 꽃인지요? 응 장덕이 없으니 오늘은 니가 대신해주련 예? 예 알겠습니다 이 꽃은 어떠십니까? 응 좋구나 헌데 낯이 있구나 일전에 나를 본 적이 있느냐 소희는 처음 뵙나이다 내 이름은 진무다 회화의 먼 조카뻘이지 예 진무공 어르신 네 이름은 무엇이냐 제 이름이요? 그래 제 이름은 설란입니다 설란 전화 진무공 오랜만입니다 전화께서 바쁘시어 통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죠 헌데 여기까진 어쩐 일이십니까? 꽃 구경하러 왔지요 꽃 구경이요? 이거 꽃에는 벌레가 꼬인다면서 질색을 하시던 전화께서 꽃 구경을 다 오시고 허면 진무공 다음에 보죠 예 허면 그만 물러가겠나이다 태자 전화를 배웁니다 아무나 보고 실실 잘도 웃는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